긴 장면에 왜 짧은 장면이 들어가냐면 더부사리 채널을 하나 파자니 언제까지 할지 자신이 없고 시범 삼아서 파일럿을 여기서 진행을 하다가 괜찮으면 그때 결정 원래는 나는 채널을 하나 팔라고 했어 근데 이제 이수자님이 난잡하대 뭘 또 하나 또 파냐 지금 안 그래도 3개인데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 들어보니까 뭘 또 해 그래서 하다가 못 파는 여기서 키우다가 괜찮으면 이게 옮겨서 심기 그래서 지금 긴 장면인데 왜 자꾸 짧은 거 올리냐 이제 화나신 분들이 좀 계신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긴 장면이 맨날 올라가는 채널이 아니잖아 3일에 한 번 정도 올라가니까 어차피 좀 비어있다고 애초에 방이 좀 비어있어 그래서 같이 끼는 거지 진심으로 화낸 사람들이 있어 이럴 거면 때려치라고 왜 기만하냐고 왜 분명히 길다고 했는데 왜 짧게 올리냐고 장난으로 쓰신 분들도 있고 화나는 거는 화날 수 있는 게 매일 날아오잖아 구독을 했다면 그럼 자기의 소식지가 오염이 돼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아 막 기만이 있다 막 이래가지고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는 게 좀 예의인 거 같아서 커뮤니티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사연을 그랬으니까 또 심술났어 영상부터 올리고 안내를 나중에 하네 또 심술났어 또 심술났어 끝까지 심술났어